내가 너의 곁을 떠나야 하는 건지 안 그래도 괜찮은 건지 엄마는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희망을 버려야 하는 건지 너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호기심에 가득한 건지 정말 네가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건지 아니면 알아챌 수 있는 수준인지 네가 풀업이라서 너에게 집착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너라서 풀업을 한 이유로 집착하는 건지 너와 눈이 마주치면 내 세계가 달라지는 건지 너의 세계에 끌려가는 건지 왜 너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서도 똑바로 볼 수 없는지 이런 헷갈리는 거 안 좋아해? 너의 김을 좋아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